이 옆집 언니가 계단에서 깃끗해서 넘어졌는데 병원에 입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 아니야?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줄어든 근육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이 망가졌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빵빵한 근육을 자랑하고 있는 근육인 양경화입니다.